안녕하세요. 재라늄 관리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분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재라늄을 잘 키우고 계셔요. 그런데 주택에서 재라늄 키우기가 조금 좀 어렵지요. 그래서 재라늄이 꽃이 안 피우신다는 분도 많으시고 참 그러네요. 그래서 재라늄 한번 관리 한번 알아볼게요. 겨울에는 재라늄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보다 주택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훨씬 힘들어요. 주택에서는 햇볕도 많이 안 들어오죠. 베란다도 없죠. 거실에서나 아니면 창가 이런 데서 키워야 되는데 참 어렵죠. 베란다에서는 그래도 안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놓고 하면 꽃이 1월, 2월, 3월에 아주 만발을 하죠. 그런데 이게 재라늄이 거의 꽃은 1년 내내 피워요. 여름에도 피워요. 피는데 꽃이 많이 피는 조건은요. 가지가 많아야 돼요. 일단 이렇게 외대로 쭉 올라가면 꽃을 얼마 못 봐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택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꽃이 피다가도 안 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꽃대가 이렇게 해서 3대 있죠. 3대가 나오면 그 3대 끝에서 이렇게 꽃망울이 맺혀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3대. 3대가 나와서 30일에서 40일 자라면 그 끝에서 이렇게 꽃대에 꽃망울이를 올려줘요. 그런데 가지수가 많지가 않으면 가지가 3대가 2개, 3개다 이러면 2, 3개 피면 안 피는 거죠. 그거를 잘 참고를 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1, 첫 번째는요. 춥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햇볕이 룩스라고 해서 세기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약하고 일장이 짧아요. 일장이 뭐냐면 하루에 해 길이가 짧아요 또. 그래서 햇볕은 적게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웃자라고 꽃이 들피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꽃이 잘 피게 해주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면요. 1월 말쯤에 돼가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이제 밤의 길이가 짧아요. 짧아요. 1월 말쯤에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1월 말 이후부터 꽃을 재라늄을 꽃을 많이 보려면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겨울에 준비 작업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1월 말쯤 되면 기온이 올라가고 일장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면은 여기 햇볕을 많이 보고 이렇게 되면 세력이 이제 붓겠죠. 그 세력이 붓기 전에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면 이게 꽃을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로 순따기라는 걸 해주는데요. 자 순따기가 뭐냐면은 요거 이제 가지를 요거는 조금 좀 풍성하니까 요게 잘 안 보이죠. 이쯤 마른 상태로 한번 순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끝에서 꽃이 다 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순짓기를 했어요.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요기 상처난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요기를 순짓기를 하니까 어때요. 밑에가. 요기 싹이 나왔죠. 요렇게 하나. 두 개가 싹이 나왔어요. 요런 식으로. 한 개 두 개가. 그리고 이거는 밑에서 아래에서 이 꽃대를 잘 봐주세요. 자 여기 밑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30일 40일 자라주면 이렇게 꽃대를 물어줘요. 그러면은 요기 순짓기를 해놨죠. 그러면 12월달 1월달에 이게 자라가지고 3, 40일 40일 이상 자라야 돼요. 40일 자라야지 이렇게 꽃대를 물어줘요. 요런 것들이 자라야 이 끝에 한 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짓기. 자 그리고 또 순짓기 요쪽에 거를 한번 볼게요. 짧으니까 요게 잘 보이죠. 요기에서 꽃이 졌어요. 꽃이 져가지고 제가 요렇게 순짓기를 했어요. 요기에다가 요기 순짓기 한 걸 보세요. 요기 상처 보이죠. 요기. 요기 순짓기를 하니까 몇 개가 나왔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나 나왔어요. 무려. 그럼 이제 이게 어때요? 자라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그럼 이게 자라서 이럴 말 지나고 나면 이제 이게 4, 50일 자라면 이 끝에 꽃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마냥 기다리시면 꽃이 안 와요. 자 여기도 보세요. 순짓기를 했더니 요기 하나 올라왔고 요기 하나 올라왔죠. 그 다음에 요기도 순짓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요기 끝에 하나 올라오면서 하나, 둘, 셋, 네 개나 올라와줬어요. 이게 밋밋하게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요기 또 속이 똑 트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 트니까 이게 지금 가지가 한 20개 되죠. 이게 지금은 이렇게 앙상해 보이지만 이게 20개가 되니까 꽃볼이 어때요? 한 1월 달 기다리면 한 20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짓기를 해주셔야지 되지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꽃이 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요거 한번 봅시다요. 그럼 순짓기는 언제 해주나? 꽃 찍어 나서 바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여기도 보세요. 자 순짓기 한 거를 요기에서 이제 꽃대를 잘랐어요. 제가 이렇게 꽃대를 잘랐는데 요렇게 한번 보세요. 이 수형을 한번 보시라고요. 요거를 아직 순짓기를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요것도 꽃대가 올라왔죠. 요기에 요 꽃대예요. 요거 자른 거 요거. 자 요렇게 마르면 똑 뛰어내오면 돼요. 요기서 순짓기를 했더니 요거 한 대가 올라왔고 요기 밑에 요렇게 하나 나왔어요. 요기에서 요렇게 하나 나왔는데 요게 이제 4, 5, 10일 자라야지 거기서 꽃대가 오고 요것도 4, 5, 10일 자라야지 꽃대가 와요. 그런데 요기서 순짓기를 하려고 해요. 순짓기 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두고 있어요. 요거 순짓기를요. 순짓기 할 때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요기 요거 지금 꽃대 말라 들어가면 자 순짓기를 언제 해야 되나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게 말라 들어가면은 요기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생겨. 요기 순짓기 했네요. 제가 요렇게 해놔서. 요기 보세요. 요기 잘랐죠. 그러면 요기에서 싹이 나오면서 요렇게 해서 촉이 트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렇게 촉이 트면 요기에서 자라서 또 되는 거예요. 요기 순짓기를 지금 요렇게 했네요. 제가 안에 저쪽에서 봤을 땐 안에 보였는데 요쪽에 보니까 순짓기를 해놨어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꽃몽오리를 따고 얘 상태를 봐서 순짓기를 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제 앞으로 순짓기 대상입니다. 얘가 요렇게요. 수영을 한번 보세요. 꽃몽오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요기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나온 게. 요렇게. 얘가 꽃이 지고 나면 요기 이 꽃대는 순짓기를 안 하면은 요기에서 새 가지가 잘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드디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지고 나면 순짓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지가 자라서 요렇게. 요거 보세요. 자라니까 꽃몽오리가 나오죠. 요렇게. 이치는 간단해요. 꽃 지고 나면 순짓기나 가지치기를 해준다. 꽃 지고 나면. 그러면 새순이 자라야 요렇게 또 꽃몽오리를 맺혀준다. 가지치기나 순짓기를 안 하면은 꽃이 그냥 거의 안 오는 거예요. 작업을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주셔야 돼요. 요기도 보세요. 꽃이 자라서 새순가지에서 요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다 져요. 그러면 요거를 꽃대를 잘라주죠. 길이를 요렇게 놔두고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들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길게 자릅니다. 순짓기고 가지치기고 할 게 없죠. 그럼 기다립니다. 요렇게. 자 요게 요게 꽃대가 조금 자라도록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순짓기는 이제 완전히 되셨죠. 순짓기나 꼬짓기나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산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겨울산목은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봄가을로 가지치기 해주는 거는 추천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기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거를 가지치기 하느냐. 요런 건 가지치기 할 게 하나도 없죠. 지금요. 이게 다 이렇게 새순이 다 나오고 있죠. 요런 건 가지치기 할 게 없는 대상입니다. 자 순짓기를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키가 많이 웃자라지를 않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별로 할 게 없어요. 순짓기를 해갖고 이렇게 키우게 되면 근데 그 순짓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신 분들은 아마 가지치기 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지치기 할 때는 요령은요. 여기 한번 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게 제가 여기 거를 하나를 물러서 이렇게 띄어 있었어요. 원래는 작년에도 여기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막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이거나 이거나 하나 제거를 해주는 게 맞아요. 저는 요거를 제거해 줄 거 요거 앞에 거보다 이 속에 거 있죠. 이쪽에 거 치이고 이쪽에서도 치이잖아요. 얘가 가운데서 근데 다 똑같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힘들죠. 가지치기를 해 줄 때는 얘보다도 요 뒤에 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요렇게 좀 요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놔두고 잘라주는 게 좋아요. 요렇게 잘라줘서 요 뒤에 거를 삽목을 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한다고 예를 들자면요. 그리고 이쪽에 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여기 복잡하죠. 이렇게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얘가 지금 저기 가늘고 자라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얘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얘를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마디 정도 나누고 요만큼 잘라가지고 얘를 삽목을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가지치기 하는 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하고 얘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거나 겹쳐져 있다거나 그런 것들에 해서 튼튼한 거를 놔두고 잘 자라지 못하는 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저는 요거 같으면 요거 이제 그거를 할 것 같고요. 요거는 한번 보세요. 수영을 한번 요렇게 보시게 되면 자 요거 이제 가지치기 해서 여기서 가지치기를 해서 제가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수영을 이렇게 보시면 밑에 거 이거 있죠. 이 가지 자 요거 한번 돌려볼까요? 이 가지가 너무 밑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자라면 이거를 가지치기 해줄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요가지를 요가지하고 요가지하고 딱 붙어서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요렇게 그러면은 이 위에까지는 놔두고 요거 밑에까지가 요렇게 있을수록 요게 좀 그렇거든요. 저는 이 가지를 삽목을 해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다시 돌려서 볼게요. 이거 이 가지 이렇게 본인이 봤을 때 피로 아 이게 없어지면 얘가 좀 시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자라가 올라가는데 이게 여기에 딱 붙어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가지치기 할 때 여기서 가지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시면 입장을 하나 두 개 정도 놔두고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위에가 겹쳐버리잖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겹쳤죠. 여름에 이렇게 겹쳐지면 하나는 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얘를 해줘야 되겠죠. 요거를 그래서 한두 입 놔두고 가지치기를 얘를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요. 지금은 추워서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온도를 한 10도 이상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 내림이 원활하지 5도 이렇게 되면 좀 추워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안 해요. 요거를 봄에 한 2월달 좀 따뜻해지면 가지치기를 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가지치기는 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순따기나 지금부터 수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꽃 찌고 나면 꽃을 지고 나면 해주는 거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여기에다 순따기를 했죠. 순따기를 했는데 하나만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순따기를 또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한 대만 올라왔어요. 이렇게 될 때 순치기나 가지치기를 할 때는 저 같으면 아예 여기를 자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 보기 싫잖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그죠. 키도 뻘쭘하게 컸고 여기서 새순이 나와주면 좋은데 안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할 때 여기를 뚝 잘라버리면 이게 도태돼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잎을 한두 장 놔두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유도를 해야 돼요. 순이 새순이 나오게끔 요렇게 요렇게 된 상태에서 자르는 거는요. 요기요. 요렇게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쵸. 여기서 나와주면 좋은데 요런 거 자르실 때는 고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하셔도 좋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전거물 겨울에 요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물주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물을 저기 여름에도 물을 조금 좀 줄여서 주지만 봄가을로는 잘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요. 통풍도 잘 되고 그런데 지금 겨울에는요. 문을 못 열어놓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2분의 1만 주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5일마다 한 번 주신다 이러면은 주기를 7일에 한 번 주면서 물의 양도 3분의 1 정도는 줄여서 이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기간도 좀 길게 잡고 그렇게 해서 주셔가지고 물관리는 좀 해주시고요. 저면을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제라늄은요. 이 상면으로 잎이나 줄기에 물을 주면 얘가 물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면으로 해주시는 분이 많으신데 겨울만큼은 상면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물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저면으로 하면 얘가 물을 너무 많이 빨아들여요. 상면으로 주면 주르륵 흐르잖아요. 그래도 저면으로 하는 것보다 상면으로 하는 게 물이 덜 먹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겨울만큼은 상면으로 해주시고 아침 10시에서 1시 정도에 따뜻할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 물 주시는 분 계시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겨울에만큼은 낮에 따뜻할 때 여름에는 저녁에 주셔도 돼요. 근데 겨울만큼은 모든 하초 제라늄에 속해진 게 아니고요. 모든 하초는 낮에 주셔야 됩니다. 호스로 막 이렇게 주시는 것도 금지예요. 조리개로 조금 좀 저기 하신 분들은 물조리개로 이렇게 해서 흙에다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흙에다가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면으로 저면 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분갈이는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맑은 날 오전 점심때가 돼갈 때 있죠. 그런 날 하시고 비는 절대 마치시면 안 돼요. 비 오는 날 하시면 안 돼요. 비 마치는 게 아니라 비 오는 날 하면 안 되시고요. 흙은 반드시 뽀송뽀송한 흙으로 하셔야 돼요. 물이 축축한 흙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분을 털고 하시면 안 돼요. 분 옮기기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추워가지고 뿌리가 발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름에 사갖고 와서 화분에서 그대로 분갈이 안 하고 가을에 분갈이 했듯이 지금 제라뇨 구름에 하시는 분 마찬가지예요. 겨울 동안은 분갈이 안 한다. 2월 베란다에서는 2월 말쯤 해주시면 돼요. 그동안 아무 이상 없어요. 그대로 영양제를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저도 영양제를 이렇게 해서 몇 알씩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아이비 영양제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왜 아이비 영양제를 올려놨냐면요. 이 아이비 영양제는 이게 물을 많이 주면 한 두 달밖에 안 가는데요. 제라뇨은 물을 그렇게 자주 주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올려놓으면 3,4개월 가더라고요. 3알에서 5알 정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또 이거 멀티코트도 올려놨어요. 이거 멀티코트도 올려놨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얘가 내년 여름에 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있어요. 잘 안 녹아요. 물을 자주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에는 활력제나 영양제를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좀 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물도 느껴주고 이거 알갱이는 녹지도 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하게 말고 연하게 아이온 커트 같은 거 있으면 1리터 1리터 에다 5알 10알도 많아요. 5알 정도 녹여가지고 이렇게 주시고 마늘 액비도 주시고 바나나 액비도 주시고 이런 액비 주시는 거 괜찮아요. 여러 가지로 해서 연하게 한번 줘서 얘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또 한번 줘도 되는데 가하게 하면 이게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하게 해서 이렇게 주셔도 되고 커피 햇빛 같은 거 주셔도 되고요. 미루 몰량 인트라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많습니다. 무궁무진하죠. 이렇게 해서 계피가루도 주셔도 되고요. 겨울에는 이걸 튼튼하게 자라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게 좋고요. 딱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통풍을 못 시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건 안 되네요. 오늘도 저도 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문을 못 열어 놓을 때 이게 바람에 이게 흐름을 줘야 돼요. 조용하게 가나 이렇게 있으면 뭐가 생기냐 깍지도 생기고 날파리도 생기고 또 균 있잖아요. 이게 이파리에 이게 균이 생겨가지고 갈색이 생기는 것도 있고 시그먼 게 생기는 것도 있고 작년에 제가 황금 라마탄 서스가 균이 그렇게 생겼었잖아요. 이게 곰팡이가 새카만게 막 해가지고 잎이 다 떨어져었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틀어줘야 된다? 선풍기를 세게 털어주지 않아도요. 회전으로 털어줘야 된다. 얘네들한테 직접적으로 틀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화초에다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맨 맨 이런 허당에 틀어줘야 돼요. 공기 흐름만 바뀌어주면 된다고요. 자 길어요. 베란다가 그러면 여기에서 저쪽에 화초에 말고 그냥 이렇게 공중에다가 틀어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틀어주는 겁니다. 서큐레이터를 식물에 틀어주는 게 아니고요. 하늘로 이렇게 하늘로 쳐올려가지고 틀어주든지 이렇게 나가게끔 하초에 이렇게 바람이 가서 흔들리지 않게 하초에 만약에 틀어주면 이런데 끝이 다 말라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도 시간이 엄청 길어졌네요. 다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잘 메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빠트리는 게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성심껏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번에 이런 저기가 있었어요. 예전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하니까 하우스님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 이게 목질화가 빨리 돼가지고 꽃도 잘 안 피고 이런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댓글을 다르신 분이 있는데요. 자 이게 제가 7, 8년은 키운 제라늄이에요. 자 이렇게 계속 순따기를 해가지고 요렇게 요런데마다 순따기를 다 한 거죠. 나무 좀 보세요. 이렇게 지금 나무가 한 뺨 요렇게 한 뺨 밖에 안 돼요. 요렇게 순따기를 해서 했는데 근데 꽃이 안 오나요? 요렇게 좀 보세요. 지금도 꽃이 이렇게 많이 오죠? 꽃송이 좀 보실래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올라올 게 다섯 개나 되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꽃을 많이 오는 거는요. 이게 목질화가 된다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목질화가 되고 옳은 무근 두개 되고 이파리가 작아요. 이렇게 잎이 작죠? 잎이 요렇게 작아요. 잎 작은 거 하고 꽃 피는 거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꽃 이렇게 잘 오고 있어요. 1년 내내 피어요. 이거 분갈이 한 지 2년 됐어요. 제가 4년 만에 분갈이 했어요. 그 전에 요 분갈이 영상이 있어요. 2년 전에 요 아이 분갈이 영상이 근데 2년 그때 하고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분갈이 하면 그냥 뭐 3년도 가고 4년도 가요. 저는 얘가 이렇게 봐서 힘이 없다. 요럴 때 분갈이 해줘요. 자 요것도 1년 넘었어요. 요고요. 작년에 요거 영상에 분갈이 영상 찍은 아이예요. 요렇게요. 이거 분갈이 안 해줘도요. 영양제만 요렇게 줘서 해도 2년 3년 끝뜬없이 잘 되고 꽃도 잘 피워주고 물음도 없이 이렇게 돼요. 뿌리가 제가 물러서 가는 것 보다요. 저 목대가 물려서 이렇게 병들어서 한 아이 올여름에 보냈어요. 한 16개 중에 제가 그걸 관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요. 그래도 잘 잘 살아요. 그리고 또 댓글에 요렇게 해서 절안염 잘 키우겠다는 분 많으세요. 왜냐면 제가 너무 배수를 잘 되게 해서 분갈이 하잖아요. 상토는 거의 안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제가 요 영상을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분갈이 해도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꽃만 잘 피워주고 있죠. 이것도 1년 반 됐어요. 이거 분갈이 영상 찍은 지가요. 이 아이 요거 요요요요요요요요. 우암도의 화분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잘만 펴요. 잘만 펴. 잘만 됩니다. 제가 키워보고 잘 되니까 고른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거기에 흙 비율 맞춰서 하실 분은 한번 해보세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겨울철 재라늄 관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단 한 가지 또 지금 빼뜨린 게 있는데 꽃이 이렇게 좀 피려고 하면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좀 두셔야 돼요. 너무 춥게 하면 꽃 안 와요. 꽃 안 오신다고 하는 분이 밤 온도가 막 베란다 막 0도 가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런 거로 추위를 걷으면 한 달 이상 안 와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관리를 고를 땐 잘하셔야 되고요. 너무 추운 날은 거실에 잠깐 들였다가 다시 빼는 한 있든지 아니면 저처럼 난로를 켜주든지 해서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맞춰야지만 이게 꽃이 옵니다. 이렇게요. 꽃이 이렇게 꽃망울이로 맺혀줄 때는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제라늄 겨울철 관리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감사합니다.